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해선부터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학업에 대한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학교가 좋다는 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많은 분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코스 기간이나 학교가 빠른 이런 인텔장도 있는지 그런 거 잘 알게 됐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같이 삼아 왔어요